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댓글도 좀 써주세요. 저에게 비해서 댓글도 전혀 없습니다.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없나요? 아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영상 올렸죠. 경수로의 비밀. 네. 오늘은 그 경수로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경수로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면서 경수로 안에 어떠한 지형 군사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경수로의 비밀. 그 후속편 얘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이 영상을 올립니다. 한 번에 영상 다 찍기에는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지잖아요. 그래 영상이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안 보시더라고요. 최대한 제가 10분 이내에 영상을 찍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속 이야기에서는 경수로에 참가했던 한국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당시에 경수로 건설하러 그 경수로 지대, 지형의 그 지역에 있었으면서도 제가 말했던 그 군사 비밀, 그 지형의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없었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요 하고 있고 그 안에 벌어진 에피소드들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전해드리고 또한 그 어인봉에 있는 그 동굴 한국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왜 그 우리가 우리 중대 군인들이 과연 그걸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한국분들이 발견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바닷가에 경비를 서는 군인들, 바닷가에 접근을 못하게끔 그 사람들이 그 바닷가 지형을 볼 수 없게끔 북한이 과연 한국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다 뭔 짓을 했는지 라는 내용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로에 관련된 통일부 유나TV가 제작한 영상을 옆에 함께 띄워놓겠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3년에 이미 이러한 핵무기 비약산 문제로 해서 남북 간에 문제가 많았죠. 그러한 문제로 해서 경수로 건설이 시작된 걸 저는 한국 와서 알았습니다. 당시 경수로 건설이 시작되기 전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어인봉 동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 선배들이 발견했댔습니다. 저희 선배들이 발견한 동굴을 저희 중대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기에 사용하는 동굴로 훈련할 때 계속 거기에 들어가 있었댔습니다. 그래서 화계훈련과 동교훈련 당시에 저희는 거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보는 경수로 저 지역이 바로 주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주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한 경수로 지역에서 저희들은 그 동굴을 발견했을 때 계속 훈련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96년도, 96년도 3월, 4월쯤, 4월 초쯤에 저희가 그 지역에서 강제로 철수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철수하기 한 한 달 전에 어느 날 새벽에 저희 사관들 당원들과 장교로 구성된 사관들하고 장교 중대 군관들이 함께 어인봉에 올라가서 새벽에 그 동굴을 밀폐 봉인했더라고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관들이 툴툴 대면서 옷에 다 진입탕 묻어가지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동굴 밀폐 봉인했다. 그거 왜 밀폐 봉인하니까? 우리는 우리 중대 군인들은 그 동굴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동굴에 들어가면 일제 시기에 그게 건설된 거라서 상당히 탄탄했습니다. 그 탄탄한 지역에 그 탄탄한 동굴 안에서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거기가 한 3시간씩 우리가 들어가 있어도 맨 바닥에 앉았는데도 그냥 습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갑자기 밀폐를 해버리니까 저희는 깜짝 놀랐죠. 왜 그걸 밀폐하냐? 그때 당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다가 경수로 건축 기술자들인가요? 건축 기술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12명이 저희 중대 명단이 딱 들어왔는데 거문은 미국 그리고 기술자 2명은 일본이 그리고 나머지 9명이 난도선 사람들이다 이렇게 명단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그 명단으로 저희 중대장이 중대 앞에서 한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미제놈들의 노예인 남조선 놈들은 그냥 일꾼으로 들어오고 일제 쪽발이 교활한 놈들은 기술자로 들어오고 검은 총통치는 미국 놈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당시에 저희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영상에서 봤던 그 어인봉이 있잖아요. 어인봉에서 측량 기계를 놓고 측량을 저희 중대가 딱 있는 위치가 바로 그 경수로 건설이 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측량을 채점을 하려고 거기다 측량 기계를 놓고 이렇게 찍는데 저희는 측량 기계를 처음 봤잖아요. 저 놈들이 측량을 한답시고 여자 중대인 저희 중대를 감시를 하고 있다. 저희 사관장이 식사 대회 시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열 와닿아 가지고 나쁜 냄새 이러면서 돌아서 소리줄을 질렀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사관장이 중대 뒤로 돌아서 해서 뒤로 탁 돌리고 그 측량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놈들을 응징하자 라고 고통을 쳤습니다. 병사 때니까 전사 때니까 앤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들 뒤에 한 섭줄이 그때 달려나가서 돌멩이를 집어서 그쪽으로 팍 집어 던졌어요. 측량을 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측량을 하는 분들은 어인봉 중톡에 있고 저희 중대는 그 바닥에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게 뿌리는 돌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청량기를 막 넘어트리면서 청량기를 팍 주워가지고 정시 없이 달아서 피해서 가는 걸 저희가 그때 당시에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이순 이후에 3일인가 일주일인가 안 돼서 저희 중대가 갑자기 새벽 3시에 중대 폭풍 기상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짐 싸가지고 제대로 짐도 다 못 챙기고 그 자리에서 중대를 그 새벽 5시에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 중대가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유나TV 영상에 보게 되면 북한 여성이 이 지역을 지나가던 북한 여성이 덤프트럭을 길 가는 차를 세워놓고 잠깐 차에 올라 탔다가 아 한국차인 줄 알고 나중에 급하게 내려가시고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북한 여성을 그리고선 북한 여성을 납치하려고 했다. 자기를 납치하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 신고를 했는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래야 자기가 살거든요. 그런데 에피소드가 이 경수로의 에피소드가 그것뿐이었을까요? 당시에 제가 군사대학을 졸업하고 97년도에 여기를 상당히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청진이고 함흥의 당시 칠군단 소속으로 저희가 미배치 기간이었을 때 제가 청진으로 계속 전화두느라고 이 경수로 강산리역, 석후역 여기를 지나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포역 지날 때부터 이미 북한의 열차라는 게 고난의 행군 당시에 상당히 많이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다니까 기차가 가다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열차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사람이 끔찍히 많았습니다. 열차 빵통까지 열차가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사람의 창문하고 열차 빵통에 엄청나게 매달리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신포역에서부터 이 창문에 매달린 사람들하고 열차 지붕 위에 탄 사람들 계속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하역에서는 완전히 사람들을 이런 몽둥이를 때리면서 들이보냅니다. 보안원들이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나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열차 타고 가면서 주민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 기차를 보고 저 기차가 왜 저러냐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빼달리냐고 물어봐서 우리 북한 요원들이 거기 통역을 하는 안내사들이 잠깐 머리를 써가지고 영화를 찍는다고 일제시기 당시에 조후해방 당시에 그런 영화를 찍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돌렸다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여차간에서 들은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한 걸 보이지 않게 한 번을 지나가는 건 보여줬지만 그 다음부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계속 영화를 찍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탄 사람들 열차 그 계단에 탄 사람들 열차 빵통 창문에 매달려 탄 사람들 이 사람들 싹 다 밀어오고 그 길을 비닐방막으로 딱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말라고 비닐방막으로 치라 했는데 비닐방막이 다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수건으로 가리고 이러니까 수건 가는 것도 다 치우라 담요로 가는 것도 다 치우라 그냥 딱 비닐방막으로 가리라고 유리가 없으면 비닐방막으로 가리라고 그리고 그때 당시 특히 무산행 청진 평양 평양 두만강 평양 무산 그리고 평양 청진 이 기차들만큼은 그 유리를 그때 급하게 다 치운다고 당시 얘기 들었거든요. 경수로 건설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도루미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경수로 건설이 진행될 시 만큼은 그 구간이 그렇게 상당히 힘들었댔습니다. 열차에 탄 북한 주민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라고 물어보니까 영화를 찍는다 라고 말했던 안내원의 순발력 대단하죠. 그때 당시 우리도 기차칸에서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많이 웃었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사 기밀 공개를 하는 영상에서 제가 말했죠. 바닷가가 군함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이다. 그런데 그걸 왜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왜 경수로 건설을 하러 들어갔던 한국 분들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제가 한국 가서 이 군사 기밀에 대해서 국정원에 진술을 하니까 국정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 이랬더니 자기는 거기 갔을 때 못 봤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측량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동굴을 첫째로 동굴의 위치를 이 사람들은 못 믿더라고요. 국정원에 와서 제가 제일 처음 주문했을 때 그래서 아니 우리 순대가 당신들 들어 오기 전에 그거 밀폐봉인 해버렸으니까 모르지 밀폐봉인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밀폐봉인을 당시 저희 사관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두꺼운 철문인데 철문을 닫고 그 위에를 완전히 돌을 쌓아서 벽돌을 쌓아서 긁으러 진흙으로 완전히 미상물을 해버리고 그 위에다 잔디까지 다 입혔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찾아요? 못 찾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아 그걸 왜 미폐했냐고 이랬더니 우린 모른다 이랬더니 나중에 국정원 나와서 제가 그걸 주문했을 때 그 국정원분들이 거기에 동굴이 있다는 거 처음 들었다. 이러면서 제 주문을 바탕으로 그때 당시 기록을 남겼고 두 번째 그 바닥이 군함이 들어왔으면 바닥이다 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그걸 몰랐다 그러니까 당신 는 때문에 어떻게 아냐고 그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중대 원래 저희 중대 해안경비대 출신이고 여성중대잖아요 그 바닥 경비를 저희는 다 섭니다. 그래서 외부인 일체 출입을 못하게끔 저희가 막았습니다. 이분들도 당시 경수로 건설하는 한국 분들이 들어갔을 때 북한의 공경국으로 위장한 특수부대 이런 여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한계중대가 들어가서 그 바닥 경비를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에 바다를 절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다시피 호수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강상리의 물엄과 소쿵 물엄이 있는데 그러한 큰 호수들을 끌어당겨서 경수로 건설을 하는 그 작업만 했지 바닷가를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바다의 지형을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문제가 왜 이분들이 몰랐냐면 거기에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그 방파제를 쌓은 게 95년도부터 쌓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방파제를 상당히 높이 쌓았는데 그 방파제를 쌓을 때 누가 동원됐냐면 함경남도 많은 주민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함흥시에 방직공장이라던가 함흥시 안에 기계공장 그니까 별공장 함흥시 사람들이 상당히 그때 많이 왔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함흥시 사람들이 이 방파제를 거짓 모래침을 들고 나누면서 단기간에 서쿠무론부터 강산리 저 뭐야 독립소대에 있는 그 위치까지만 방파제를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 지역만 방파제를 쌓는지 저희는 그때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경수로 건설 때문에 이 방파제를 쌓았더라고요. 경수로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이 그 바다의 지형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경수로 건설에 대한 이 경수로 지역에 대한 뒷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북한이 함께 건설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작정하고 응폐를 하면 결국 이용당합니다. 당시 여기에도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였나요? 지금 그때 당시 경수로 건설을 짓기 위해서 지었던 병동들 이런 병동들을 북한이 지금 군부대 병동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구글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남북한의 문제에서 우리가 함께 무언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저는 상당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